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요 바로 객석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몇 가지 없으면 다시 패런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거리가 정말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주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강연자와 패널 두 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격 강연도 없으니까요 마음껏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가 아까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과학적인 질문들 두 가지만 좀 드리고 싶고요 홍 교수님과 정 박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께 궁금한 것은 아까 그 마그마방 같은 걸 측정한다 할 때는 어떤 파동을 써서 그걸 측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파동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게 해양에서 잠수함들이 쓴다든가 하는 음파와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답을 하나 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정 박사님께는 원자로가 정지되면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감속제를 투입한다든가 정지되는 건 알겠는데 정지되는 상태도 기본적으로는 핵분열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상태에서 정지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땅속을 통과하는 지진파나 음파나 파동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전파할 때 매질이 뭐냐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파동이라는 점은 다 공통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그마방을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 크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진파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진파가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곳의 매질 상태에 따라서 도달 시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도달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매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경로로 도달한 이 지진파형을 가지고 거꾸로 마그마방의 모양이나 구성 성분을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지진파는 음파는 이 공기지근에 전달하는 건데 지진파는 이렇게 솔리드 상태의 매질을 전달하는 걸 지진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기지근을 전달하는 음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지구 매질을 통과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다이나믹을 터뜨리거나 하는 방식도 상관없고 혹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파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로가 중단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핵분열은 중성자가 핵을 쪼개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자로가 정지되는 것은 제어봉이 떨어뜨려서 중성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분열은 중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뜨거운 핵율로 갑자기 식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며칠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쿨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계속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지하고 난 이후에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만 공급이 되면 원자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트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됐습니다만 나중에 비상발전기가 중단되면서 제대로 펌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냄시산 유희주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원전이 전원계통은 계속 내진 보강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기준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건물들은 특히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건물들도 지진에 대비해서 보강 설계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매스컴에서 일본은 이제 면진에 해당하는 기술력까지 보유했다고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내진이라든지 면진 관련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중에 떠있게 만든다는 형태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진의 진동이 상부로 전달 안 되게 하는 면진 기술 지진 기술은 실제로 외부에서 진동이 오면 그걸 업저빙할 수 있게 어떤 기계 장치를 다는 기술입니다 그러한 관련 기술들은 거의 국내 수준도 국외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패스트 팔로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지금 건축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 기준을 도입한 건 1988년 건축 구조 내진 설계 기준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8번 정도 그러한 규정들의 세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8년에는 6층 이상 건물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2005년 오면서 3층으로 되면서 옆 면적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시에 바뀐 기준의 그 시점에 우리 건물이 시공이 됐는지 설계가 됐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반 저도 그렇고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실제로 중고받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중고 설계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이번에는 내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기로 전국 부처에서 이번 수정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본인이 몇 년도에 그 설계에서 시공된 어떤 건축물에 사는지를 그 당시 내진 설계 기준에 그 기준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3층 건축물 3층 이상의 500제곱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는데 내년에는 2층 이하로 지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고 다만 그 같은 내진 설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2등급, 1등급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내진 1등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초고층화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은 내진 특등급, 그 다음에 3층 정도의 그러한 위쪽 수준의 건축물들은 내진 2등급 그래서 그 성능 수준에 따라서 어떤 실제로 대비해야 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은 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라든가 낮은 진도 수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원전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보는 사안들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원전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건물이 뭐냐 사실은 원전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물론 원전 보강해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집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곳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방사선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 몸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K40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진단의학 또는 암치료에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포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나라도 면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소 안에다가 면진 건물을 2020년까지 지어서 비상대응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짧게 한 분만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난태교로 갑니다 먼저 강연 및 토론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약간 원론적으로 지진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 교수님이나 서한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진계가 이번에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저는 언론을 계속 생중계로 보면서 본진이 발생했을 때 5.8인지 5.7인지 이거에 대한 약간 기상청에서 보도를 하는데 좀 혼란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결국 지진계 기독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을 때 이 지진계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도라거나 혹은 이 지진계가 어떤 위치에 또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지진계라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제품이 노후화된다면 이거에 대한 성능도 마침 같이 이제 좀 낮아지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에 대한 보완책 및 국내 비교 사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질자원연구원과 기상청에서 지진규모가 차이나 난 데는 각 기관별로 쓰고 있는 지진규모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진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진계는 굉장히 충분히 정밀한 상태로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하는 각 기관에서 차용하고 있는 고유의 각 기관마다 규모식을 스스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 규모식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규모값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고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으면 좋겠지만 이제 각 기관별로 만드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에서 약간씩 차이가 벌어지는 일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외국에도 여러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계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정밀한지 충분히 이제 정밀한 테스트를 거친 것들만 설치되게 돼 있고 또 사형연안이 있습니다 사형연안이 다 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7년 정도라고 알려있는데요 7년 이후에는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진기가 있어야 규모값을 잘 측정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뭐 항상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또 멀더라도 지진 파양이 또 충분히 크기만 하면 또 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 저기 관측소 개수가 몇 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것은 정확하게 또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충분히 큰 지진 파양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서너 개 이상만 되면 충분히 정확한 지진 규모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안에서 말씀드릴까요? 참 다행이네요 오늘 홍 교수님께서 유일하게 틀린 말씀 하나 해주셨네요 7년이 아니고 기상청이나 보통 적용하고 있는 게 이게 딱 정해진 거라고요 개념적으로 보통 이제 국가 주요 어떤 장비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 보십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된 관측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진 속도계가 있습니다 지진 속도계와 가속도계는 좀 다른데요 속도계는 어떤 관측을 하기 위한 목적 즉 지진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기상청처럼 분석하는 그러한 기관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계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요 시설물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진 설계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측면에서 주요한 시설물이 다릅니다 아니면은 자유장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속도계는 초기에 설치할 때 그 모델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한 번 하고요 새로운 모델 들어오게 되면 성능을 일단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화산 제외 대책법 시행 추측을 만족하는지 성능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계 시스템은 좀 더 정밀한 지진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당연히 새로운 모델 들어가면 그것도 성능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중인 모든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대체품을 놓고 가지고 와서 성능 체크를 합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는 평상시에 신호 들어오는 상대 수준 그리고 전기 성능 검사 때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되는 기록계나 센서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안정된 그러한 장비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다른 시설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측 시스템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더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께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진연구는 지진연구 센터에 되게 랩투어 형태로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시고요 최근 또 이렇게 지진 발생하게 되면 유독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많이 오셔도 저희가 여권 때문에 적절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떠냐면 이렇게 젊은 학생분들 오실 때 그 외에 학생분들도 지진연구 센터에 와서 실제로 지진 관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은 이렇게 대비하고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이 같이 계시고 그것도 앞에 계시고 질문까지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오히려 더 뜻깊고 저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그냥 저희 지진연구원 홍보실 역할을 하는 대의명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시면 다른 스케줄하고 어떤 식으로 겹치지 않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동의하면 진행이 됩니다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오시면 여기 홍조수님 같은 지진학자분들이 또 다른 걸 많이 하세요 지질박물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서울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대전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많이 잘 들었고요 저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938년에 핵분열이라는 걸 발견해냈는데 인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45년에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있다가 원자력발전소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쁜 이미지가 먼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원자력이라는 것이 신이 준 축복입니다 굉장히 물리하게 쾌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느낌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반도국가죠 가난한 형제가 있죠 또 중국 일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 때문에 그러면 미세먼지도 발생이 되고 에너지도 훨씬 단가가 비싼 화력발전소만 계속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원전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역할들을 받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방금 재미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진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도 역시 전쟁 때문인데요 2차 세계제전 때 독일의 잠수함이 상당히 골칫거려서 연합군은 어떻게 하면 잠수함을 잘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법 개발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 기법 개발이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디텍트하는 방식인데 현재 저희가 지진파를 분석하는 주요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지진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발전한 그 학문이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데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 하긴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해서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강연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꺼이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간에 지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부지시키고자 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인류의 행복과 우리가 잘 사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도 더욱더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지진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알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보실 때 아마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려서 분별력 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강연은 재단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강연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 김백민 책임연구원의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이변외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님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의 최용상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하십니다 최용상 교수님은 지금 안신년으로 해외에 계신데요 이번 강연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후변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험이 무대 위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극 장보고기지에 있는 한승우 대장님과 화상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남극과 서울을 잇는 대단한 스케일이죠 정말 기대가 큽니다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서 혹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나 화산 등의 지구 현상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강연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고베 지진 이후로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 대비를 매우 철저히 해서 그 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보고 더욱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 단지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위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과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를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구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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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